감성천재로 불리는 비내서와 트로트의 신성 손태진이 오는 특별한 음악 프로그램 데모에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이미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,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가진 이들의 대결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이번 무대에서 비내서와 손태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그리고 이 감성적인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비내서는 그녀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입니다. 그녀의 노래는 종종 리스너들의 마음을 올리며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데 탁월합니다. 반면 손태진은 그의 강렬하고 파워풀한 트로트 스타일로 빠른 시간 안에 대중음악계에서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.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에모 프로그램은 각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성을 담아 노래를 선보이는 무대로, 이번 비내서와 손태진의 대결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예상됩니다. 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대표곡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해석과 표현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며,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음악적 감성과 실력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,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교감과 성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이번 네모 무대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이미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표현되고 있습니다. 많은 팬들이 두 아티스트의 고유한 매력과 감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누가 이길지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비내서와 손태진 모두 각자의 팬층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, 이번 무대는 두 아티스트 모두에게 새로운 팬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